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건설 부문 위기에 대한 우려로 강한 회복력을 보인 미국 등 주요국 성장률의 상향폭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건데요.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. 우선 기사에서는 0.1%포인트라는 상향폭이 주요국 성장률의 상향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요. 이번 발표에서 선진국 중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국가 자체가 이렇게 미국, 한국, 호주뿐이었습니다. 독일의 경우 오히려 0.4%포인트 하락했고요. 일본도 0.1%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. 전망치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준수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렇다면 2.3%라는 전망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미국보다 높다는 점 확인할 수 있죠.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경제 성장률은 1.4%로 확인됐는데요. 작년과 비교한 성장률 증감으로 보더라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